안녕하세요 몽실농주 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 농업인들도 식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미약하게나마 제가 아는 지식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다 보면은 왜 봄철에 비료를 뿌려야 되고 그 비료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종류 비료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그 비료들 성분 차이는 뭔지 그리고 농약의 종류가 다양한데 왜 해충마다 뿌리는 농약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가격도 또 천차만별이고 같은 농약을 보면 성분명이 있는데 그 같은 성분명도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적용되는 병해충들도 다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하우스 한동에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농업인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고 병은 왜 생기고 진딧물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농업을 할 때 농업을 할 때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통의 농업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의 분들 보고 그리고 보통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농약사나 농협 자재 판매장 이런 데 가서 진딧물 약 좀 주세요 아니면 요즘 시기에는 뭐를 많이 제일 해요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농협이나 농약사에 추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약을 쓰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옆집 같이 저 같은 경우에 딸기농사를 짓는데 딸기농사 지시는 분들 보통 보면은 그 옆집 자기 옆에서 딸기농사 지는 분한테 가서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아니 약을 못 써야지 좋은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서 쓰세요 물론 이런 방법이 좋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고 문제의 원인 파악 안 하고 현상만 보고 남들이 하는 대로 아니면 남들이 추천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옆집이 쓰니까 아니면은 농약사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작년에 쓴 거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번에 썼으니까 올해도 써야지 작년에 썼으니까 올해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시지 않고 그냥 되게 쉽게 쉽게 하시려는 경향이 대부분 있어요 물론 그게 편하긴 한데 이게 식물 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식물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제외 포장이라는 게 되게 변화무성 하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같이 잎이 작년이나 아니면은 옆집이랑 똑같이 잎이 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진딧물이 많이 발생을 한다던가 그래도 문제는 보이는 문제는 같아도 원인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집은 질소질비료를 많이 줬는데 우리 집은 질소질비료를 적게 줬는데도 진딧물이 많다 그러면 질소질비료가 원인은 아닌 거잖아요 옆집은 질소질비료가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재배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똑같이 그냥 쓰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농업 환경이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농업인들이 이제 소규모로 영세의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대기업에서 크게 조방적으로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달라요 물이 잘 빠진 곳이 있고 안 빠지는 곳이 있고 퇴비를 1톤 뿌린 농가가 있고 2톤 뿌린 농가가 있고 이런 자그만 환경도 그렇게 세세하게 다 다른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남들한테 뒤통수 안 맞고 뒤통수 안 맞고 성공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성공적인 영롱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돈 버는 수단이에요 직업이 이거고 물론 부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 돈벌이가 이건데 돈 버는 수단인데 이게 이런 내 밥벌이가 달려있는데 스스로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남한테 그냥 판단을 그렇게 맡겨버리는 게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속이기 쉽고 보통 농사꾼이라고 그러죠 농업인들 무시하는 말로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속이기 쉽고 등 처먹기 쉽고 이런 이유가 그냥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본인 스스로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업 전반적으로 환경을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그 논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원인하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이런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 뒤통수 안 맞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직접 농사 짓고 있으신 분 현업에서 직접 농사 짓고 있으시고 규모가 어찌 됐든 직접 농업을 하고 계신 분 아니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종종 이런 영상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자세로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은 제가 화면 위주로 화면을 화려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눈이 즐겁거나 이런 거는 못 하겠고 그냥 일하면서 듣기 좋으시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일하시면서 아니면은 운전하시다가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다룰 주제는 식물 영양학인데 그 이름부터 이제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건방을 필요 전혀 없고 너무너무 쉽거든요 영양 제가 뭐 식물 영양학에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깊게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려서 이렇게 한번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식물 영양학이 뭐냐면 식물에 영양소가 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식물들이 그 영양소를 먹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몸으로 치면은 탄수화물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식물 영양을 배우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목표 이 목표가 뭐냐 쉬워요 돈 벌라고 하는 거지 뭐 돈 벌라고 하는 건데 고품질 다수화 좋은 고품질의 과일과 아니면 채소나 아니면 뭐 쌀보리 같은 곡물 이런 거를 좋은 쌀보리 좋은 과일 좋은 채소를 많이 만들어내 보려고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나온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더 쉽게 쉽게 설명해서 비료 비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비료 비료에 대한 비료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들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식물 영양학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식물 영양소라는 걸 보면은 크게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영양소 다량 원소 그 다음에 적게 필요는 미량 원소 이렇게 있어요 뭐 또 뭐 마늘 따 저글비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량 원소를 한번 볼게요 화학식 뭐 분자량 원소 기호 뭐 이런 거 깊게 배우려면 한두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필요한 거만 쏙쏙 빨아먹을 예정이니까 비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슈퍼 21 이게 이제 농사 지을 때 많이 쓰는 복합 비료고 그 다음에 뭐 한포로 NK 요것도 농사 지을 때 많이 쓰는 그런 비료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똑같아요 비료는 비료는 제품명 밑에 저기 숫자로 21-17-17 아니면은 옆에 NK비로 보면은 30-0-12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 3개 뭐 21-17-17 요걸 한번 볼까요 3개 숫자 중에 제일 앞에 써 있는 것은 항상 질소 이거는 모든 비료가 다 똑같아요 딸기에 주는 비료 고구마에 주는 비료 벼에 주는 비료 이런 거 상관없이 비료는 다 똑같이 저렇게 21-17-17 이렇게 세 가지가 써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항상 질소가 나와요 질소 질소가 21%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합비료 20kg라고 하는데 한포대에 보통 20kg죠 20-25kg인데 비료 한포대가 20kg면 저 중에 21%의 질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뭐 20kg에 21%면 대충 계산해서 4.2kg죠 4.2kg의 질소가 저 비료 한포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숫자 인, 피, 인, 인의 함유량을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 숫자는 가리, 갈륨, 포타슘 농업에서는 가리라고 많이 하니까 앞으로 가리라고 할게요 세 번째 숫자는 가리 함량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보면 21-17-17 그러니까 NPK 질소, 인, 가리의 함유량을 나타낸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합비료 20kg 저거를 보면 21 질소가 21%, 17, 인이 17%, 가리가 17%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NK 비료 한번 볼까요? 그러면 30-0-12 N 질소가 30%, P 0%, 인이 0%, K 가리가 12%가 들어가 있는 비료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거는 비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풍소라든지 이런 거 밀양요소 추가적으로 넣는 비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 플러스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함량을 저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 세 가지 숫자 21-17-17 이 세 가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질소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NPK 다량 원소 NPK 중에 제일 중요한 질소예요 질소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나와 있겠죠 첫 번째 질소를 보면 우리가 질소가 우리 몸에서 무슨 식물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헬스할 때 보충제 드시는 분들 있죠 보충제 이거 왜 그럴까요? 몸에 근육이 많이 생기려면은 근육 재료를 먹으니까 근육이 생성될 수 있는 재료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 보충제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보충제를 우리가 헬스 운동하면서 따로 먹어주는데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도 식물 몸집이 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보면은 이것도 그림이 어렵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쉽게 보면은 단백질은 펩티드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펩티드는 더 작게 쪼개면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더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우리가 먹는 고기 고기를 분해하고 분해하고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단백질의 기본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을 이루고 있는 기본 뼈대 이게 질소에요 질소 N 자 복잡한 그림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식물체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이게 질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질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충제를 못 먹었으니까 잎이 식물체가 왜소해지고 누렇게 떠요 사람 누렇게 뜨듯이 이렇게 누렇게 떠요 몸체를 구성하고 몸집을 키우는 절대적인 영양소가 없으니까 왜소해지고 애가 비실비실해지는 거야 지금은 이거 참고만 해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굳이 질소 부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쯤 돼서 부족 결핍에 대한 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또 거꾸로 너무 과잉이 됐을 때 과잉이 됐을 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부족해도 문제인데 너무 과해도 문제가 돼요 질소가 과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이 많이 찌지 그러니까 내 몸집을 키우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 피로보다 너무 많아지니까 살이 많죠 기형적으로 키가 많이 자란다거나 아니 몸집이 기형적으로 커진다거나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그 몸집이 급격히 커지거나 살이 급하게 찌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트죠 이게 살이 트면서 거기가 이제 조직이 연해져서 병이 침투하기 쉽고 그리고 해충이 침투하기 쉽고 그래서 질소 많이 준 원예작물들을 보면은 진딧물이 많아 진딧물 피부가 연해지니까 벌레가 침투하기 쉬운 거야 벌레들도 연한 부분 먹고 싶겠지 단단한 부분은 못 들어가니까 아무튼 이런 각 영양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인 한번 볼게요 2인 식물들은 어떻게 번식할까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초등학교 초등학생들도 배운 내용이니까 꽃가루를 통해서 번식을 해요 그 꽃을 보면 암술하고 수술이 있죠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어서 수정을 하죠 동물로 치면은 동물들은 짝짓기를 통해서 번식을 해요 짝짓기 식물하고 동물하고 굳이 뭐 비교하기 어렵겠지만은 굳이 비교해 보자면은 수술은 남자의 성기 고 꽃가루는 정액 그리고 암술은 여자의 성기로 굳이 바꾸자면 바꿀 수 있겠죠 자 식물체에 대해서 인은 꽃이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꽃의 암술은 여성기 꽃의 수술은 남성기라고 했죠 인이 꽃이 발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어 사진 올려놨는데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장어처럼 성기능에 관련해서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좀 억지로 이렇게 동물에 껴맞추려니까 좀 요상한 설명이 되긴 했는데 뭐 단순히 뭐 장어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깊게 들어가자면 자 이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인은 DNA를 이루는 성분이에요 DNA를 이루는 그 뼈대의 성분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모든 생물체에 뭐 식물 동물 뭐 곰팡이 뭐 다 통틀어서 모든 생물체에서 이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는 ATP라는 성분이 있어요 여기에 ATP, P 있죠, P, IN이 P예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우리 세포를 확대한 그림인데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인지질 이증충이라는 막인데 넘어가세요 그냥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를 할게요 모르셔도 돼 마지막 가리 우리가 뭐 칼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리라고 부르고 포타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고 그냥 가리라고 하겠습니다 가리 역할은 쉽게 생각해서 그 식물의 혈액순환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혈액순환 개선제 뭐 센시아 뭐 은행나무 추출물 뭐 이런 거 있죠 뭐 비유가 식물이 뭐 혈액이 돌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가리라는 영양분이 그래서 뭐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파리 식물체 이파리라는 곳은 뭐라고 생각하고 싶냐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식물이 광합성 이라는 걸 하죠 이 광합성이 뭐냐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햇빛을 받아서 당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공장 재료가 물 이산화탄소고 햇빛이 뭐 전기 같은 그 공장이 돌아가는데 필요해 에너지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은 당분 당 포도당 이라든지 뭐 녹말이라든지 뭐 이런 당분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파리인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당분이 이동을 하려면 이 칼륨이라는 가리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해요 꼭 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 제가 딸기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딸기농사 딸기로 예를 들면은 딸기 열매 이파리에서 생산된 당분을 딸기 열매로 끌어오는 펌프 역할을 가리가 해줘요 가리 그 가리가 이런 잎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양분이나 당분 같은 거를 몸 그 식물체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리가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식물체 초기에 열매를 필요로 하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질소질을 많이 줘요 질소질의 함량이 높은 필요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점점 과수나 뭐 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그 이게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비료를 나눠서 많이 주시는데 그 전기에는 질소 함량이 많고 중기에는 인산의 함량이 많고 후기에는 가리의 함량이 많아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기에는 벌크업 몸을 많이 키워놔야지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놔야지 되는 때고 중기 성성숙이 일어나서 열매 꽃을 많이 달리게 해야 될 때가 중기고 그때는 인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과일의 품질이나 당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리 가리의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시는게 후기에요 후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MPK 요 세 가지 성분 이게 사실 비료에서 제일 중요해요 요 세 가지만 알면은 뭐 웬만한 거 비료 설계는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아셨다고 생각해도 되고 MPK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하는 미량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요것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거에요 미량 요소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농업이든 뭐 그 다른 어떤 분야든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 편한 쪽으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뒤통수 맞거든요 세상이오세요 어느 세상 무슨 세상인데 정보도 구하기 쉽고 그런 세상인데 그 농업인들은 보면은 그 연령대가 살짝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본인 스스로 잘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으신 거 같아 그러면은 좀 또 벌레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뭐 약장수들도 많이 꼬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daz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